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작가 장희원 유진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이 절의 모든 게 타버렸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화마에 남은 작은 목재 불상이 있어서라는 것을 알았다 어쩐지 거짓말 같았다 모든 게 다 타버렸는데도 남은 것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 영원히 남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일상의 문학을 더하다 이승우 문학집회원이 전달합니다 모든 게 다 타버렸는데도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 이미 끝났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쩐지 자연적이지 않은 것 같다 타버렸으면 없어져야 하고 끝났으면 사라져야 하는 게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준다 어떤 것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어떤 사랑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오게 되고 자주 찾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 거짓말 같은 그런 일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거짓말 같은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지도 고도기는 οπο specialty, 작은 아이들이ơ의 아쉽으니 스트라이크olis